소율이 맛있어? 소율이 왜 이렇게 잘 먹어? 감자튀김. 감자튀김. 아빠랑 삼촌 중에 누구 먹여주고 싶어? 먹여주고 싶은 사람 줘봐. 야. 먹여주고. 야 찍어. 아이고. 야 찍어. 아이고. 아이고. 생각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? 아니 아빠랑 삼촌 중에 가까이 있는 사람 말고 먹여주고 싶은 사람. 먹여주고 싶은 사람. 먹여주고 싶은 사람. 소율이 아빠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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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Sup! 왜 맛을 먹었다. 호율아 아빠가 좋아? 삼촌이 좋아? 아빠랑 삼촌이 좋아? 저기요. 아이고. 솔직하게? 솔직하게 저희 딸이 좀 잘 사는 사람이셔어요. 날씬하고 약간. 아 와이프가 그러면 어떻게 해. 그런가? 일단 아빠 외모는 아닌 거잖아요. 분명히 후회할까 봐. 어차피 저런 사람.